적막했던 산촌의 웃음이 넘칩니다. 자, 그럼 이제 허기를 좀 달래볼까요? 음식점들이 유독 국밥집이 많네요. 많고 많은 국밥 중 오늘의 메뉴는 뭘까요? 부대 차렷! 부대찌개 앞으로 컷! 군사도시 화천에 딱 맞는 메뉴죠. 국밥집이 많아요? 장병들이 일찍 나와서 빨리 먹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빨리 먹을 수 있는 장소가 국밥집이 낫다고 하지 않고 같은 데를 많이 선호해요. 저녁 시간이라든가 찌개, 삼겹살 이런 거를 군장병들은 먹죠. 부대 앞에서 먹는 부대찌개, 그야말로 꿀맛입니다. 어렸을 때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이면 고기만 집어먹는다고 엄마들이 맨날 혼났거든요. 김치만 남는다고. 그런데 부대찌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. 햄이랑 소세지가 주잖아요. 언제 먹어도 맛있는 부대찌개, 또 한 번 행복한 추억을 더합니다. 부대 촬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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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대 촬영!